1차 실패! 1차 실패! 왜 멋있는 것들은 다 여자친구가 인과! 나 너무 외로워! 너 키 딱 맞겠다고! 니 관이야! 빨리 받아! 다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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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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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더 놀랐어! 내가 더 놀랐어! 내가 더 놀랐어! 같이 다이어트하자! 나! 나도 너무 관이 작아! 관이 작아! 나도 놀랐어! 나도 놀랐어! 나도 놀랐어! 나도 놀랐어! 나도 놀랐어! 현숙이 누나 지금쯤 올 때라지 않았니? 왜 이렇게 안오지? 김현숙! 누나 빨리 와! 김현숙! 나 여기 있어! 뭐야? 어디 있어?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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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누나 누나! 어디있지 누나? 누나! 정작 business 나의 아이의 엄마가 되어줄래. 작은 등에서 둘이서 아침에 함께 눈 뜨며 아침 햇살에 입을 맞추며 그대가 나와 결혼을 해준다면 나의 기대에 노예가 되어줘야 노예, 노예! 누나, 제가 노예라고 그랬지? 노예, 노예, 노예. 누나, 갔다 올게. 재밌을 것 같아. 오케이. 오지마!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의 노예예요. 마음껏 여러분들이 씻기고 싶은 거 아무거나 아시면 돼요. 말타기, 발 씻기기, 마음대로 화장, 안마 여러 가지가 있죠? 간단합니다. 이렇게 돌려가지고 발 씻기기! 발 씻기기! 저희 주인님은요. 키가 작아서 맨날 키높이 씻고 다니세요. 키가 156위급이네요. 입 닥쳐!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여기 도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내가 노예가 아니야! 얘가 노예! 얘가 노예! 말타기! 말타기! 뭘 제대로 걸리셨어요? 야! 정말 태우기 힘든 분인데! 진짜! 괜찮아요, 타세요. 마음에 안 들면 때리면 돼. 타세요. 주인님 꽉 잡으세요. 말타기! 간다, 간다, 간다. 열심히!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자, 자, 자! 둘 다! 둘 다! 둘 다요? 자, 자, 자! 주인님 왜 이렇게 털이 많아요? 자, 아니요, 잠시만요. 잠시! 주인님, 노예한테 맡기세요. 아닙니다! 모든 걸 맡기세요, 모든 걸! 자! 올리는 순간 맞습니다. 말 들어요? 네! 너무 마음에 들어요. 비누실, 비누실! 아니요! 아니요! 샴푸로! 털! 털은! 털은! 털은 샴푸로! 아! 달려! 난 도망갈 거니까! 난 이쯤에서 빠져낼 거 같아! 왜요, 왜! 왜! 나랑 같이 있으니까 나까지 상해져! 너랑 같이 있으니까 나까지 상해져! 자! 야! 아! 주인님, 제가 화장해드릴게요! 아! 우리 주인님 너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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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위로! 아!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짜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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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황홀해, 감사합니다. 허허허허허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하허 너 속에... 아니, 아니요, 이게 지금... 세요? 어... 어... 두려워. 내가, 내가, 내가. 알겠어요, 주인님. 왜? 아, 털 좀 봐요. 아, 심어서. 왜,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너무 심해, 너무 심해. 아, 이거 봐, 이거 둥둥 떠다주는 거 봐,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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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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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막? 나 아까 하자. 아, 네, 제발. 아니, 아니. 아, 죽었다, 죽었다. 야, 이봐, 이봐. 아니, 이비지. 아니, 이비지, 이비지. 이현이. 이현이 이비지. 안 돼! 안 된다고! 엎드려! 쏴! 자! 돌립니다! 아하! 아! 야! 야! 이거! 야! 이거! 발 씻기기! 야! 이거 왜 이렇게 꽉 내셨어요? 어? 식당 가서 돈 안 낼라고! 야! 이거 봐! 야! 박성준! 박성준! 이거 잃어버릴까 봐! 이거 양말 잃어버릴까 봐! 박성준 써가지고 이거! 아! 냄새! 성준아! 근데 잠시만요! 이름은 최명균인데! 이름은! 이름은 최명균인데! 양말이 박성준이야! 이거! 야! 이거 뭐야! 부정이에요! 자! 우리 주인님 어떤 거야? 친구랑 통화! 제가요? 친구랑 통화? 아! 전화하세요! 네! 나 지금 촬영 중이야! 야! 기.. 아! 야! 욱하지 말고! 네? 기다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유상무입니다! 여보.. 여보세요! 끌었어요? 끌었어요? 자! 일로 와요! 찍어요! 자! 둘이 같이! 자! 머리 펴 보인게! 자! 머리 펴 보인게! 자! 머리 펴 보인게! 자! 하나 둘 셋! 자, 진짜 해보고싶어요. 안드레겐 패션쇼 회사야. 이렇게 손 마지막에 손을 쳐다보는 거. 아, 정말이요? 네.